포르쉐 코리안은 포르쉐 최초의 크로스오버 유틸리티차 CUV이자 두 번째 순수 전기차 타이칸 크로스 트리스모와 함께 혼자만의 자유로운 여정을 떠나는 시네마틱 로드무비의 잠정 그동안 김남희, 김예, 한지민, 조진웅 등 국내 배우들과 함께 한 새로운 포맷의 프로그램을 통해 나홀로 여행의 꿈을 담은 흥미로운 스토리를 전하며 시청자들에게 호평을 받아왔다. 오는 10일 방송되는 올해 첫 잠적 시리즈 이민연을 대표하는 호랑이티 배우 문소리가 출연해 카이판 타베스와 함께 일상을 벗어나 출연한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춘천과 인재에서 여유를 즐기는 모습을 공개한다. 춘천